마포구가 2015년 설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 생활에 직결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경민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모든 구민이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설날 종합대책은 재난재해 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비롯해 강설에 대비한 제설 및 교통대책, 쓰레기 적기수거와 비상진료반 운영을 통한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구는 가스, 석유, 연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의 경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폭설에 대비해 특별재설대책반도 운영합니다. 연휴 동안 재설대책 공백 방지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유지해 강설 시 즉시 작업에 들어가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설날 당일에는 보건소 진료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설 연휴 동안 일어나는 생활 불편사항은 마포구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설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